자! 세키로 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게스 욕하면서 잡았죠 어... 욕하면서 드럽게 힘들게 잡았는데 이제 기원의 궁... 이여... 이고 여기가 기원의 궁인데 지금 제가 여기가 어떻게 생겨먹은 곳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 나도 처음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넌 뭐예요? 뭐예요 당신은? 으응? 뭐야? 뭐야?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아 얘 그 안개 그쪽에 있던 애다 어? 안개에서 뭐 하던 행... 아이 뭐야 그 안개에서 막 미생활 행동하던 친구 어 백타 여기 뒤에 있다 내가 널 볼 줄 알았냐? 어디 그 감이 숨어 있어갖고 저요 저요? 흠... 일단은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 가는 길을 일단은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으면은... 아이구야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가지고 시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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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 누가 와가테큐 크라이 하고 있네? 핫!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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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미 여기서 가미 가미 으아! 쭈둥시끼 그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은 난 무서워요 아니 나 처음 보는 애들이어가지고 많이 무섭단 말이야 일단 저 친구가 뭐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춤추고 있네요 우리 춤꾼 선생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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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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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아! 야야야 미친! 야 어디서 쏜... 화가 더위에 있었구나 이야... 이거 참... 야 이거 참 희한한데 이거 행동하는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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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악! 야 파괴승 때문에 이거 하는 방법 다 배웠어 임마 어떻게 애들을 조져야될지도 알겠다 야 이제 어 패턴만 알면은 이제 팅팅팅팅팅 하면서 막는 그 타이밍을 이제 알거 같애 아 그리고 주연님 제가 아이... 누구지? 유희님! 어허! 제가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아... 알림창에 학생이라서 문구 볼 때 부러워진다고요? 예... 학생이라는게 뭐가 부러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봤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면은 잘 못 이겨 예 이제 패링에 익숙해져가지고 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또 새로운 술법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찾으러 가야될지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그 귀불이 있는 곳까지만 가고 어 한번 그 새로운 기술서인지 뭔지 찾으러 간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아이템 창이... 아이템이든 뭐든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똥개들은 무조건 프리검으로 조져주시고 이 놈이 이 새끼야 파괴생 때문에 디지게 힘들었어요 그때 원 투 트리 원 투 스리 원 여기 왠지 내려가면 큰일할까할거 같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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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으으으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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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스리 워 아아이구 막아! 아이고 예 엇박자 진짜 힘들다 으으으으응 아 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온 편돌이는 일하면서 아 지금 아 편의점 일을 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편의점 갔다 왔는데 하하하핰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하는데 어 저도 일하고 왔어요 아씨 똥 야 얘 똥개가 아닌데? 어어? 야 똥개인줄 알았는데 똥개가 아니네? 안녕 안녕 하으 우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친미치 미친미치 미친미친미친미친미친미치 야야야야야야 야 뭐야 나 갇힌거같은데 나 뭐하냐 나 뭐하냐 야야야 어 그윽 으으으으으으으 아악 뭐야 뭐지? 뭐지? 흐흐흫 이, 이 이게 뭔일이오 거의 이거 몰라나뇨?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오 야 이거 자 일단은 그 뭐야 내가 제가 하나 안 얻은게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얻으러 갔다올게요 그 제가 어디서 뭘 아 뭘 안 얻었냐면은 알바 갔다왔고 어 자고 어 밥 먹고 어 지금 방송 켰지 닌싸 이거 제가 그 뭐지? 그 용 엔딩 보려면은 야 너 혹시 헤비 얘 보물이건가? 그렇네? 야 여기 보물이건가 있었구나 어 찌르기 아 야 나 잠수있는거 모르냐? 어디있냐? 일단 여기 안에 뭐 영려경 충량지장 어쩌구저쩌구가 있었거든요? 어 이거 를 얻고 탁! 얻고나서 어 이거 뭐야 그 그 친구한테 주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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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죽여라 어어 어 여 여 여 여기 길이 아닌가? 여가 길이 아닌교? 여 길 아닌거 같은데? 이러이씨 데메크 법규요? 법규? 법규가 누구지? 흐흫 과지 그 제 데메크는 한 일주일 전에 끝내놨고 어젠가 어 아니 어젠가 이틀 전에 그거 봤어요 그 히든 엔딩 어 그거 봤어요 어 히든 엔딩 봤고 유리전 잡기 드럽게 힘들던데 근데 처음에 그 단테 아이 뭐야 네로 그 스킬중에 있잖아요 그 그 엄마 그 갑자기 막 태도 그 태도 다임 음 데이무스님께서 막 쓰시는 그 있잖아 그 사이퍼즈에 나오면 그 데이무스 다이무스인가? 어쨌든 그 참철도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니까 잡던데? 처음 각성할 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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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법당 법당 일단 법당 가방 그 버즐 말하시는 거면 버즐 잡았어요 예 다 때려 잡았어 뭐야 아 여기 열었지? 어 일단은 안녕하세요 예 여기요 나 한번 진엔딩 좀 보고 싶어 어 과제가 노트 필기요? 암 뭐 그거 저는 그거 뭐 한 챕터를 그 정리해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뭘 갑자기요? 아 아 예 아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행방불명 시켜놨던 친구도 있던데요? 어 활랑에 있었대 아 그 한 챕터 정리가 그거였어요 봐봐 얘 여기 있었어 안녕 으음 갑자기요? 네 혼자 한 말 하세요 야 설마 너 혹시 원숭이랑 얘기하냐? 아 황자 아 성터기인 유인님은 피가 죽었다고 에하 하하 아 그럼 요즘 요즘 드립으로 그거 있던데 성스러운 뭐 그런거 아니 소점님 올때마다 자꾸 재입돼 시켜놔냐 얼마나 일이 바쁘시면 자 어쨌든 타로감 유달리 빨갛게 잘 익은 제철의 Gang 이런 감을 타로감이라 부른다 일정시간 공격중이나 데미지중이어도 항상 체관을 회복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이 감 얻어주시고 4년동안 썩을게요 드립드시켜줘 하하하하하하 아 성우도 없고 난 또 아 요즘 드립으로 그거 나오잖아 요즘 뭐 일본의 성무나 뭐 러시아의 성무나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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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건줄 알았어 테드레님 안녕하세요 예 그 어제 하던거 잡았고 그 잡아 끝났을때가 아마 열한시쯤이었을거에요 어헴 뒤지기 열심히 해가지고 어 개빡치면서 잡았어 어 편집하기 전나 까다르.. 어 엄청 까다를거 같긴한데 아 데빌메이크라이 같은경우에도 대략 한시간 해가지고 한 사.. 한 팔트? 어 팔트에서 제가 깼더라구요 어 그.. 히든엔딩 보는데 팔트동안 했어 그걸 일단 가시고 아아 뜨거이씨 앗땅땅땅땅땅 애비 짱하여? 불타오르네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제가 아이템 하나 얻으려고 하는거라가지고 그 제가 안얻은 기술서가 하나 있더라구요 일단 한친구 보내주시고 원 와언 트오오오오 스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마무리 좋아요 라이렇게 정리를 다했고 여기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가는게 나의 이걸 몰랐어 처음에 멍청한 헤뻑들 날 봤으면 더 멍청하는게 야 문 좀 열어봐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선봉사 권법의 전서라고 해가지고 선봉사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애비 애비 좋아 먹이사슬 최강자 나 최강자였어? 요호우 요호우 됐어 자 아공의 사탕 자 이제 한 번에 건너와 주시고 자 일단은 불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불사배기 나의 격엄치가 되어라 어머 저건 건들면 안 돼 저런건 건들면 안 돼요 아 원래는 불사였어요 자 이제 어쨌든 여기 스킬 보시면은 그 선봉사 권법이라고 해가지고 겸배 연권 어 금강연권을 습득한다 팔꿈치치기와 손바닥에 의한 체술의 유파기술 뭐 재빠른 연격으로 저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때로 눕힌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 이거 배워도 좋을 것 같애 이게 제가 못 얻었던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 미지의 유파기술 강화 중에 이러고 어 이거를 내가 안 했던거고 일단 이걸 배우고 여기 보시면 공덕이라는게 있거든요 적을 쓰러트릴 때 입사하는 금전의 양과 아이템 드롭 확률이 상승하는 상시효과 그리고 파마의 형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도 있고 어 이거 두개는 일단 배워놔야 이건 일단 무조건 배야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가져온거고 어차피 이거 아 잠만 나 잘못 왔다 아 잘못 온게 아니구나 그 제가 그 진엔딩은 이번 회차에선 못 볼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선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그거는 무조건 그거밖에 안될 것 같애 불사지만 불멸자가 아닌 필멸자꾸나 불사자지만 필.. 불사 불멸자가 아닌 필멸자라니 꺼져 일단 얘네들을 죽이면은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일단 이걸 많이 모아놔야겠다 불쌍한 자 다잇 빨리 공덕을 배워야될 것 같은데 하아 자 일단은 제가 가야될 곳이 그.. 활쟁이부터 안녕 어 얘네들을 일단 조져야될 것 같애 어이구 끝내 나를 발견을 못하시네 어 잘가세요 난 이게 어? 닌자 게임인지 암살 게임인지 모르겠어 닌자라서 암살은 하긴 하디 그래 닌자라서 암살은 하는데 어 근데 웃긴거는 암살만 뒤지기 많이 하는 것 같애 그리고 주위가 더럽게 시끄러운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참 희한합니다 이거 근데 희한한건 돈이 잘 들어와요 지금 어깨야 컴온 소개받아서 지원한거 아니었음 진작에 빤스러 에에에 아아 아 지금 하는 하고있는 일이요 아주 높게때문에 그러면 일단 타레를 쓰는 우리 친구 먼저 보내주시고 헉 야 ara Haupt 야 야야や 타레를 쓰는게 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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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타를 쓰는게 너가 아니었구나! 어이씨 야 탈에 쓰는게 저, 저 그 피리푸른 애가 아니고 똥개였어 와우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빤스런을 한.. 아니 뭐야 다크서울을 안다니 체력 주세요 어 잠만요! 잘못했어요! 카타시로 사용했네? 으어 아아 우 우후 어 뭐야 야 나 내 동료였니? 어 피아식별 못해서 다 죽여버린다 어? 아네? 살아있네? 오케잇! 잘한다 우리 똥개 잘한다! 자아 야, 오래 살아있는데 이 똥개? 오오우 아니네 오래 살아있는거 맞네 lev 요렇게 오래 살아있지 얘가? 아 근데 여기 들어가면 왠지 큰을 날 것 같.. 게 아니네? 야 여길 먼저 들어왔어야 됐네 выпол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 생각하고 안 들어간 거였는데 아 여기 길이 아 얘 불... 아 얘 아... 아 말이 안 나온다 있었네 이게 잠시만요 일단 돈이 있으니까 또 이 돈을 좀 쓰고 와야 돼 나 이거 또 돈 사용 안 해가지고 또 큰일 나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많을까? 야 요즘 트랜스코드 되게 잘 주네 희한하게 나 며칠 방송 안 했을 때도 있는데 이놈들 게임의 일본 컨셉 어? 자 닌자 의수 강화 닌자 의수로 인자? 희한한 거 같애 자 일단은 이 나섭